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9800X3D 권장 견적입니다. 제가 월간 견적이 조금 미뤄지는 바람에 9800X3D 구매하실 때 참고 견적이 없어서 많이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 특히 어느정도 수준의 보드를 써야 성능저하가 없고 어느정도의 쿨러를 써야 발열 해소에 충분히 문제가 없는지 헷갈릴텐데요. 왜? 리뷰를 해봤자 어차피 쿨러 한두종 혹은 보드 한두장 쓰고 올린게 다다보니 이 리뷰 절 리뷰도 아직 확신이 안서죠. 그래서 그걸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죠. 9800X3D는 지금 검색하면 두 종류의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가든 이거 가든 같은 제품이에요. 위에 정품은 박스 패키징이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있고 멀티팩 같은 경우에는 CPU 여러개 달려있는 트레이 박스로 들고 와서 따로 소분해서 무지 박스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국내 정시 유통되는 시리얼 번호 다 등록되는 정품이기 때문에 AS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요. 수율 편차 같은 것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첫 주 수입해온 물량은 정품이고요. 그리고 다음주부터 들고 오는 것은 멀티팩 위주로 들고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CPU는 그냥 싼 거 사라는 얘기에요. 참고로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83만원 85만원 90만원 찍어놓은 몰에서 사려고 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다음주에도 들어오고 다다음주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수량은 전세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들어오지는 않으나 컴퓨전이나 아이코다 같은 데서 잠복해서 들어오자마자 구매하신다면 정가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가는 약 80만원이 되지 않는 한 78, 79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네요. CPU는 골랐고 그 다음은 뭡니까? 쿨러죠. 이 쿨러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쿨러 공랭 써도 되나요? 일단 게이밍 유저 공랭 삽 가능입니다. 심지어 싱글타워 쓰든 듀얼타워 쓰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유저라 하더라도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도중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고 윈도우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 혹은 바이러스 체킹하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CPU를 좀 더 갈구겠죠. 그럴 때 높아진 온도를 원활하게 쿨링 하려면 듀얼타워 공랭 쿨러를 추천드리고요. 추천 제품은 두 종류입니다. 어셋인 120 어셋인 120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듀얼 공랭도 있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뭐 AG620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더 싼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거 좀 보이던데 그런 애들이 어셋인 120한테 져요. 어셋인 120한테 쿨링 성능이 지고 그 뿐만 아니라 듀얼타워 공랭 쿨러의 단점이라고 했죠. 단점이 이게 이렇게 꺾여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휘어서 이게 히트 파이프 부분 휘어서 얘가 비스트막이 이렇게 뒤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어셋인 120 잘 없어요. 어셋인 120 시작하시고 좀 더 쿨링이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RC1900 천천 드립니다. RC1900이 10만원 이하의 공랭 쿨러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제품을 테스트 해봤어요. Z06D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AG620도 있고 어셋인 120도 있고 농협도 있고 다양한 게 테스트 해봤는데 농협하고 근접한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RC1900이 가장 10만원 이하에서는 좋은 공랭 쿨러 생각하기 때문에 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게임 유저는 싹 까놓은 게 있는데 작업 플러스 게이밍 그러니까 9800 SD가 멀티 성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작업도 겸용으로 쓰면서 게임을 하겠다는 유저가 있을 거거든요. 이 유저들은 공랭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공랭이 커버되는 보드가 있긴 있어요. 제가 타이치보드라든지 X870 Pro RS 라든지 요런 보드에서는 아사스라이 90도 안 찍어요. 케이스만 좋은 거 쓰시면 미쉬 타입에 안 찍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다른 보드를 써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수스의 크에 시리즈 크에 시리즈는 90도 초가 됩니다. 93도, 95도가 찍히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에 Earth Elite나 Eagle 같은 것들은 91도, 2도 정도로 90도에 근접하는 온도가 나왔습니다. MSI 보드는 제가 직접 사용한 건 없지만 타 유튜버 분들의 리뷰를 봤는데 그것도 90도 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즈락 보드 빼고는 대체적으로 온도가 조금 높은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략이 좀 어렵고 순행 가는 게 맞겠죠. 순행 그럼 뭐 추천하나요? 여러분 가장 저렴한 순행은 저는 추천 안 드려요. 그런 애들이 펌프 분량이 많아요. 펌프 소음 문제도 많고 7만원 짜리, 8만원 짜리 쓰지 마시고 SE360 이거 쓰시든지 라니 아니면 좀 저렴하게 쓰겠다 발키리 A360 그나마 10만원 정도 하는 제품 중에서 분량이 좀 적은 애들 이거 두 개를 추천 드릴게요. 그래서 라니 360 또는 조금 더 좋은 거 쓰겠다면 GL360 발키리 GL360 이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고 성능도 잘 나와요. 근데 저는 작업 플러스 게이밍인데 공략 꼭 써야 돼요. 있겠죠? 이런 분들은 쿨러 여전히 어셋이 110이나 IC1900 추천드리는데 뭔 짓을 하면 되냐면 그거 쓰세요. 에코모드 이거 검색하시면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내가 아수스보드 에이사스보드 에코모드 MSI보드 MSI보드 에코모드 이렇게 검색하면 다들 항목 나오니까 에코모드 65W 모드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공략 작업시에도 몇 도? 70도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쿨러 좀 좋은 거 쓰시면 60도 중반이요. 그럼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대충 23,000점에서 21,000점 정도 떨어지는데 얼마 안 돼요. 한 8, 9% 내외니까 게이밍 성능은 차이가 없고 작업 성능만 저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에코모드 쓰시면 아니면 언더블팅 조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상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에코모드 쓰는 게 편하겠죠. 그렇게 쓰시면 공략으로도 싹 가능합니다. 자 쿨러는 그래서 저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다음 메인보드 추천드릴 텐데요. 메인보드 B650으로 되냐? 많이 물어보시던데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쓰는 게 B650, MK, MA, 박격포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런 애들 보드가 스몰 사이즈잖아요. 스몰 사이즈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방열판이 이쯤에 있고 CPU 이쯤에 꽂히고 그래픽 슬롯이 여기 있을 텐데 첫 번째 있는 애들은 그래픽 카드 중에서 백풀이 조금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백풀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애들 쓸 때 공랭 쿨러 있죠. 공랭 쿨러 달면 여기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글까 빼기가 힘들어지거나 혹은 아예 단등 여고도 있어요. 공랭 쿨러 좀 큰 제품하고 거기서 간섭이 생깁니다. 검은 성전이 한 칸 아래에 있는 거 쓰면 되지 박격포 한 칸 아래에 있던데 헤헤 뭐 잘 모르시네 한 칸 아래에 있는 애들은 9800 SD는 거의 90% 이상 유저가 고성능 글카랑 물리려고 할 텐데 두꺼운 그래픽 카드 8090급 쓰시면 67mm가 넘는 게 많거든요. 3슬롯이 넘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사운드 포트 USB 포트 5V RGB SATA 포트 이런 게 다 가립니다. 이거 가려지면 못 쓰거나 꺾여 가지고 포트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M보드 자체를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 만약에 M보드 쓰겠다면 두께가 얇은 그래픽 카드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67mm가 되지 않는 굳이 쓰겠다면요. 저는 풀사이즈 보드 추천드릴게요. 풀사이즈 보드는 저는 간섭이 전혀 없는 장점도 있지만 풀사이즈 보드 30만원 정도 되는 거 쓰시면 일단 사운드 칩이 120이나 4080 같은 고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로 덱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사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PC 2000대 팔면 3,4개 정도 팔립니다. 대부분 안 쓴다는 얘기겠죠. 있으신 분들은 사운드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그래픽 카드 두께 제한 문제도 없어지고 풀사이즈 보드 쓰면 아무래도 SSD 슬롯 같은 거 제공이 더 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다가 USB 포트도 보통 많은 경우가 많고 전원보도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 간섭도 없어지고 확장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9800X3D 쯤 되면 4,5년 충분히 현역으로 계속 굴릴 거 아니에요. 차후에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또 이 풀사이즈 보드가 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풀사이즈 보드부터 권장드리고 M보드 쓰겠다면 아까 얘기했던 B650-MK 기가바이트 보드 B650-MA MSI보드 그리고 에즈락에 HDV 이런 거 위급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부가 200A만 넘어도 문제가 없어요. 방열판만 좀 큰 게 달려있으면 방열판 없는 보드 패스하시고요. A보드 쓰는 거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멀티 성능 갖다 쓸 때 온도 좀 높은데 언더볼팅이나 커브드 옵티마이저 하려면 A620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얘네는 그냥 솔직히 돈값 못합니다. 기능 다 까져있고 조금 싸지는 거라서 그냥 B보드부터 시작하시고 B보드 중에서 방열판 적당히 큰 거 들어가 있으면 웬만한 보드는 다 성능 재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플로드에서 120W 혹은 140W 사이 정도 쓰거든요. 200A급이면 이거 커버 쳐요. 방열판만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M보드 써도 문제는 없다. 다만 두꺼운 그래픽 카드 못 쓰기 때문에 비교적 성능이 낮게 짤 때나 M보드 쓰는 거고 차후에 업그레이드나 확장성 그리고 당장에 높은 그래픽 카드 쓰겠다면 풀사이즈 보드 써라. 풀사이즈 보드 중에서는 이걸 추천드릴게요. 아까 에즈락 보드가 이상하게 온도가 좀 낮다고 그랬죠. 에즈락 프로 RS 쓰시면 이 보드 자체가 지금 사운드도 싸구려 안 쓰고 8 레이어 엔드에다가 전원부 구성이 뛰어나서 나와있는 CPU 모든 거 다 오버클렉에서 쓸 수 있는 수준 되고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M.SSD 방열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광출력도 있고 USB 포트 저속 6개 고속 6개 그리고 CPU 신형 쓰기 위해 꼭 필요한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옵션 다 했어요. 어? 성전님 저는 그... 검은색 보드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B650 토마워크 가시면 됩니다. 에즈락 보드보다 약간 온도가 높긴 하지만 방금 얘기한 옵션 얘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 B650 보드 같은 경우에는 PCI 5.0을 지원 안 합니다. PCI 5.0 지원하고 지원 안하고가 뭔 차이인데요. 지원하면 5000 시리즈 같은게 성능자가 1도 없겠죠. 지원 안하면 5000 시리즈 5.0 나왔을 때 성능자가 조금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나중에 나올 6000 시리즈는 당연히 5.0을 넣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성능자가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PCI 5.0 지원하는 보드 중에서 그나마 저렴하고 모든 옵션 다 가지고 있는 이 프로 아래에서 쓰시거나 그럼 토마워크 말고 5.0 지원하는 보드 없나요? 그 중에 좀 저렴한거요. 그럼 X8G9를 위해서 제일 낮은 가격을 누르면 메인보드 누르고 이글이 제일 쌀거에요. 이 글을 쓰시면 될텐데 이 글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운드 칩이 사운드 칩이 좀 떨어진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립카드 쉽게 빼는 기능이 있고 M.SSD 쉽게 장착하는 게 있는데 또 SSD 박렬판이 한 개밖에 제공 안되고요. 사운드 칩이 좀 떨어집니다. 대신 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이 기본 포함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블랙 쓸 때 또 와이파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 아냐 그런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는 풀사이즈 기반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200 메모리 팅그룹 서링 거 이거 쓰시거나 당연히 두 개 넣어야 됩니다. 5600 팅그룹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팅그룹 메모리 굳이 추천하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판매량 대비 불량률이 제일 적어요. 호환성 이슈이 제일 적게 생기고 이거 두 개 쓰시거나 여러분 만약에 램 그래도 조금 오버된 거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 쓰시면 됩니다. 6000에 CL30 시리즈 쓰시면 되는데 아니 송전님 7600도 있고 8000도 있는데 그런 거 쓰는 게 더 성능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막상 제가 오버클럭 해보니까 7000 뭐 8000 6400만 넘어가도 기본적으로 메모리 메모리 컨트롤러 비율이 2대1로 바뀌어요. 그래서 메모리 클럭은 올라가는데 메모리 클럭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상세돼서 더 높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6000에 CL30이 호환도 잘 되고 가장 나이스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센코나 G스킬 거 쓰는 게 호환목록에 많으니까 지금 이 둘 다 웬만한 보드에 다 있거든요. 이 둘 중에 선택하시거나 다른 메모리 쓸 때는 서린이 유투한 거 사서 서린한테 호환되나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XMP 메모리 쓰고 싶다면 뭐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G스킬 립조스 안 해도 상관없어요. G스킬 거 메모하면 다 됩니다. 6000에 CL30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끝났고 뭐 남았습니까?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QACD에서 고사양 게임 한다면 4070 Ti Super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체감이 됩니다. 4070 Super로는 혹은 4070으로는 프레임이 144가 안 나와요. 그럴 땐 CPU 영향은 별로 안 맞거든요. 14600K 쓰든 7800X3D 쓰든 9800X3D 쓰든 9800X3D 쓰든 별 효과가 없을 테니 그 급에서 굳이 9800X3D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 있으면 뭘까? 여기서부터 권장 당연히 여기서부터 권장이니까 4080이나 4090 쓰면 더 좋겠죠. FHD 고사양 게임 4070S 부터 권장입니다. 이게 요거보다 낮은 4060 Ti 같은 거 썼을 때는 프레임 마찬가지로 140프레임이 안 나와요. 120, 30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데 고사양 게임에 쓸 때 그 과정에 CPU 영향을 안 받아요. 4K에서는 현 시점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다만 5090 예비 유저 5090 가면 분명히 4K에서도 170프레임 16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게임이 좀 다수 있을 거예요. AAA급 게임 중에서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9800X3D 가능합니다. 자 요정도 지켜주셔야 CPU 성능을 잘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저사양 게임 할 때는 저거 안 따르셔도 돼요. 저사양 게임 그냥 프레임 200 정도 뽑히면 9800X3D 효과가 있어요. 자 SSD SS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는 좀 피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파이슨 컨트롤러 써는 거 이노그립 컨트롤러 써는 거 거기에다가 그 실리콘 머션 컨트롤러 이 세 개는 분명히 분량율이 높아요. 이 세 개는 피하시고 피하다 보니 선택이 이어지는 별로 없죠. 980 Pro 괜찮은 제품이죠. 좀 비싸서 그렇지. P31 괜찮죠. P4L은 왜 넘어가는데요. 얘는 C 드라이버 쓰면 가끔 쓰기 속도 이슈가 생겨요. SM80X 지금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 중에 하나죠. 이거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PN9A1 AS 기간에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대신 980 노멀 디렘리스 별로입니다. T500 쓰기 속도 이슈 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해도 여전히 쓰기 속도가 SM80X보다 느립니다. 많이 출렁이고 파이어크다 불량 이슈 있었죠. 아니 뭐 이슈 없는 제품이면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심한 애들은 제끼는 게 맞거든요. 쭉쭉 빼다 보면은 SM80 C910 부산공 이거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컨트롤러 좀 별로인 것 같잖아. P3 이런 것도 별로고 쭉쭉 빼다 보면은 결국 제일 무난한 게 P31이라든지 아니면 SN85X 좀 고가형 본다면 990 프로 정도가 무난합니다. 이 정도 선택하시는 게 AS 기간도 길고 초기 불량이나 사용상 불량도 적고 비교적 쓰기 속도도 덜 떨어진 제품들이에요. 여기들이 권장제품 자 이제 남은 거는 케이스랑 파워존도 남았는데 케이스 솔직히 그냥 메시 타입의 쿨링 좋은 거 쓰면 되는데 국밥 같은 케이스 있죠. DLX21 아니면 3100M V2 DLX21이 조금 더 좋다 생각해요.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게 무난하고요 케이스는 조금 더 고급 케이스 쓰겠다면 노스 엑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노스 엑셀도 괜찮습니다. 노스 엑셀 아닌 거는 가지 마세요. 쿨러 호환성이 좀 굴해요. 이거 아니면 또 유리형 어항형 케이스 중에 쿨링 좋은 거 없나요? 이거 추천드릴게요. 만듦새도 괜찮고 쿨링이 기본패 성능이 괜찮아서 어항형 치고 좋습니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FSP 거 G 프로 시리즈 이거 진짜 분량 별로 안 나요. 1%가 안 됩니다. 이거 쓰시거나 시소닉 중에 GX GM 말고 GM 옛날 플랫폼이라서 아무래도 분량율이 좀 높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GX 신형 시리즈 이거 쓰시거나 좀 저렴한 거 쓰고 싶다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어 이 클래스 2 골드 2등급 2등급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나름 캡 같은 거 소자 같은 거 좋은 거 씁니다. 솔직히 뭐 슈퍼 리덕스 3 보다는 이게 분량이 덜 나는 것 같아. 리덕스 7 이면은 마닉 보다 약간 좋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제발 좀 스칼 파워라든지 저가형 골드 파워 집어넣고 이거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세곱티 집어넣고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할 거면 제 유튜브 들어가서 이거 보세요. 파워 제가 유튜브 얼마 전에 파워 관련 영상 올린 게 있는데 파워 용량 같을 때 저렴한 거 사는 거 가성비인가 이 영상 좀 보십시오. 그 파워들 가성비 좋다고 얘기하기 전에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떤 견적하는 게 좋은지 가이드라인 잡아 드렸어요. 이외에도 월간 견적 가고 나면 조금 더 쓸만한 보드 찾았을 때 추가해 드릴 테니까 월간 견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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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